오케이 이번 경기 노굴턴으로 골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노굴턴 제가 방송 안할때는 많이 하는데 오늘은 왜이렇게 안하지? 오 비온다 좋다 비온다 비온다 아우 비온다 좋지 아휴 막걸리 한잔 생각나네 뜨끈한 찌개에다가 막걸리 한잔 두부찌개 탈스카 좀 키우고세요 지금 매길 선수가 없어요 아 맞다 우리 여러분들 레전드 지금 써야되는데 그 뭐야 루맨이게 자 루맨이게 키우느라고 탈스카 매길 선수가 없었어요 루맨이게 한번 써볼게요 다음판 날강도도 초사연이죠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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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저리 가세요 자 우리 한골 빨리 넣고서 한골 빨리 넣고 갑시다 어 내가 일로 앉았어 자 다시 한 번 만에 가죠 만에 자 메쉬 자 가볍게 한골 넣고요 좋습니다 정강이 쪽에 부딪혔다고요? 아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자 손음이 좋아요 비비기 좋습니다 오케이 알라바 좋고요 자 비볐기 때문에 패스미스가 난거죠 오오오 야 잘못 잘못 들어 잘못 들어 오케이 바리오스 압박 좋아요 탈리스타 좋고요 오케이 이거 비가 와서 공이 안 굴러가는 건가? 왜 이렇게 안 굴러가요? 자 여기서 노골턴 한 번 딱 해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노골턴이죠 자 노골턴으로 슛 각 잡아주는 거죠 앞에 수비가 막을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노골턴 기가 막혔죠 뭐 이거 뭐 그냥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 거시기 할 것도 없죠 너무 잘했죠 자 위로 한 번 주고요 다시 한 번 주고요 자 만에 한 번 더 줍니다 자 만에 가죠 만에 가죠 자 여기서 노골턴 한 번 더 나오죠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딱 주고 이거지 기가 막혔죠? 어머 개구리님 다 고지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 개구리님이 2,500원 후원을 감사합니다 땡큐 이거 왜 소리 안 나지? 줘요 줍니다 손흥이 가죠? 손흥이 가죠? 이거 노골턴 각 나오죠? 기다렸다가 딱 가죠? 바로 노골턴 갔죠? 이거죠 이게 바로 노골턴이에요 노골턴 아마 개구리님이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바로 노골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마스터 해야 되는 기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도 이거 마스터 안 할 거예요? 이거 딱 가다가 이거 제칠 때도 딱이라는 거 이거 제치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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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번 또 다 제쳐줘 제쳐줘 어 뭐야 뭐야 잘못 쪘다 미쳤네 개잘한다 어유 잘하죠 저 지금 뭐야 엄청나죠? 다 튕겨줘요 딱 줘요 딱 주죠? 노골턴 한번 딱 줘요 딱 주고 이렇게 딱 골로 쳐요 까비죠? 방금 전에도 이게 페인팅 한번 한 거예요 자 만에 주죠? 발라바네요 자 만에 튕겨주고 만에 주죠? 자 만에 또 가죠? 여기서 한번 노골턴 딱 가죠? 뺏기는 거예요 잠옷 젖어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겠다 지나가는 시티즌 파비뉴 부상 소식에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아휴 그러지 마세요 부상 당했잖아요 미쳤네 개잘한다 골을 쉽게 넣으시네요 제가 요즘 수비 공부랑 패스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데 한 번은 리그 승 못했잖아요 리그 승이요? 그리고 살살해요 전 알스틱을 못 쓰겠어요 저도 못 썼는데 이거 노골턴은 조금 연습 좀 했어요 박은구님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달리시카 자 메시 가마채기 가보죠 노골턴 한 번 딱 시전해주고 메시로 가마채기 컬 상대문 전망 끝나고 나가시겠다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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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시카 해주고 팀가지고 요건 수르 아니죠 수르 안 주고 딱 주고 아이고 까비고 아휴 압박 좋아요 압박 좋습니다 어 이거 좀 저러 가니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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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우 서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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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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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시 자 메시 좋아요 자 메시 탈리스카 자 마네 자 꺾어주고 아! 아 너무 너무 일찍 꺾었다 아잇 어 핀베어기 핀베어 감독님이 돌아가셨다구요? 어 이분도 녹을 턴하셨다 핀베어 감독님 진짜 돌아가셨어요? 너울터가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 뭐야 그 제가 영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드린거 있어요 조금 그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거에요 와 뉴스도 한번 해 맨날 일만 하는데 TV 어떻게 봐요 아휴 나도 뉴스 보고싶어요 맨날 일만 해요 맨날 일만 해요 맨날 일만 해요 이렇게 마네 이렇게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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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 느리니까 뛰어요 여기 노굴턴 한번 딱 시전해줘요 그리고 슈톱 골라요 이렇게 이게 노굴턴이 이게 노굴턴 이게 노굴턴이에요 이게 노굴턴 이게 노굴턴 지금 노굴턴으로만 슈톱 골라죠? 이게 노굴턴이에요 슈각을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공간에서 팍 튕그면서 슈각을 만들어줘 이게 노굴턴 이거 어떻게 마스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오 이거 노굴턴 실패 하신거죠 이 모습이 오케오케 어드벤티이 좋아요 자기 엉덩이 맞추고 좋아요 아 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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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펑크 아 경계좀 끝내주세요 아 펑크 아 펑크 와 노굴이 전적 엄청나네요 잘하죠 노굴이 노굴이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아휴 맙소사 아휴 아휴 경계를 끊어졌네 맙소사 5대0으로 승리 자 우리 개구리님께서 우리 개구리님께서 2500원 감사합니다 땡큐 으으으으으付 콧служ이네